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여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두고 윤석열 총장이 헌법정신 파괴다라고 반발을 했었는데 오늘 대구행에 나서면서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윤 총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답변을 했는데 윤 총장은 언론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 중수청 설치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가 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대응은 적법절차와 방어권의 보장, 공판중심지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과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돼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가 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이 현재 집권 세력에서 검찰을 작살내겠다고 검수완박을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부패완박으로 받아친 상황인데요.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스스로 항상 자기는 정무감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 받아치는 거 보니까 정무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무감각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최근에 인터뷰 내용만 보더라도 부패범죄수사청이 왜 잘못된 것인지 뭔가 법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딱 와닿을 수 있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던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정무감각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론전에 뛰어든 이 시점 역시도 집권 세력에서 선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함부로 지금 검찰을 때릴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더라도 상당히 정무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윤석열 총장의 이런 부패완박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윤 총장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서 타락한 정치검사의 후한 무치가 임계치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민형배는 SNS를 통해서 윤 총장을 향해 후한 무치가 임계점을 넘었다 타락한 정치검사의 끝이 어디인지 몹시 궁금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윤 총장이 수사청 신설을 막겠다라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태보라든가 헌법정신의 파괴라든가 법치 말살과 같은 하나같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불혼한 언어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던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의 수사청 신설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형배 의원은 임명직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을 막으려는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차다라고 이야기했고 임명직 외청 공무원이 헌법기관이 국회의 입법활동을 막으려는 시도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수사청 신설 추진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합법적으로 작동시켜 잘못된 검치를 문민통치로 정상화하고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의 말이 100번 양보해가지고 일부 맞다라고 치더라도 이미 국회 자체가 정상이 아닌 상황이죠. 지금 국회에서 입법되는 과정이 민주주의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180석은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어가지고 독재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데 이미 국회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맞아주부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진짜로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신의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역시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검찰을 칼이라고 부른다면서 수사권을 가지고 통제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칼춤을 추워왔던 검찰이 이제 그렇게 무시하던 국민에게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박수현은 거악 척결이라든가 권력수사 같은 달콤한 말 한마디로 국민이 속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도둑이 도둑질 당한 집에 가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박수현의 이런 주장 역시도 헛소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 이미 작년에 국민들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 명이 검찰 조직을 어느 정도로 찍어누를 수 있는지 국민들이 전부 다 확인을 했고 작년에 추미애가 휘두른 칼날에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대응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사지직권 달라고 하면 다 뺏기고 인사권을 휘둘러가지고 검찰 조직을 공정분해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전부 다 봤는데 마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처럼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으니 집권 세력이야말로 지금 국민들을 장림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수현은 거학척결이라든가 권력수사 같은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지금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다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 제대로 끝까지 재개하는 거 이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윤 총장의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와 이번 정권에서 지금 국민들 모르게 그동안 벌여왔던 거 이게 어떤 일들인지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선동을 그만하고 직을 내려놓으라고 직격을 했는데 정세균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자중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뿐이 아니라면서 윤 총장은 왜 국민들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직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용할 수가 없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드려야 할 것이고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왜 제 눈에 든 들보로 보지 못하냐라고 비판을 했고 국민들 선동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바람과 행태가 행정부를 통하라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행정부 공직자는 개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고 직을 건다라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면서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면서 총리로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 역시도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정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공식적으로 뭔가 기자회견을 연다든가 언론들을 불러가지고 정책을 설명을 하고 반박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툭하면 뉴스공장에 찾아가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옆에 앉혀놓고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죠. 정세균 총리야말로 어용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방적으로 정권 편이나 들고 있는 게 행정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고 싶고 그리고 본인 역시도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역시 정치적인 술사를 담고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본인은 정치의 욕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굉장히 가증스러워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골 때리는 거는 현재 집권 세력에서 윤석열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대를 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9.7%로서 거의 과반수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41%로서 사실상 국민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이게 국민의 뜻이네 뭐네 있다는 얘기하는 거는 별로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한 여론조사로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 정권의 기관지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온 것은 다른 쪽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더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민주당이 축하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검찰을 때리는 명분으로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현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식의 검찰격에는 전혀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윤석열 총장이 대구지청을 방문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윤 총장은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거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부패완박이라고 받아쳤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받고 현재 집권세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길길이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윤 총장이 상당히 뼈를 때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물론 어머니가